지금 도와주고 계신 분은 그랜필드의 보컬 이성혁씨 되겠습니다. 제가 최근 두 달여간 슬럼프에 빠졌었는데요. 원인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했습니다. 제 마음속의 한 40% 정도가 고장난 기타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오늘 그래서 기타를 빌렸어요. 오늘 공연이 잘 되면 슬럼프가 아니었던 걸로 열심히 준비해서 왔습니다.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 그런데 혼자 와서 사운드 체크하기에 되게 쓸쓸하고 그런데 아름다운 주말 저녁 시간을 저를 위해 이렇게 써주고 있는 이성혁씨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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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